이청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2022년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24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식 수입북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또 주식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논의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시장을 이겨낼 건지에 대한 부분들 항상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생각보다 잘 오질 않았습니다. 연말에 산타랠리의 기대를 정말 참 많이 하셨었죠. 2022년 증시도 막바지 달러 원효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4분기 들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아직도 쉽게 저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의 맥파적 기조와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주식장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활동 계좌 예탁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치한 금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개선 조짐이 미약하다 보니 정말 우리에게 주식 시장의 빛은 오는가 라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핀다고 23년 오히려 재반든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 우리가 복을 갖다 준다고 그러죠. 23년에는 오히려 글로벌 정치가 저점을 찍고 국내 정치가 턴그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많습니다. 즉 22년의 그 위기를 23년에는 기회로 마련한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후년에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선반영된다 라는 관점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는 여러가지 기저와 또 이익사이클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아마 내년도 상반기 1분기부터도 본격적으로 턴그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반경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3년 위기보다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좀 본다면 분명히 더 좋은 결실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정점일 때 오히려 주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코로나가 나아짐에서 오히려 주식은 불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지표 또 기대 지표라고 보시면서 주식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때 500조까지도 삼성전자가 갔었는데 지금 코스피 20조에서 350조가 코스피 15위권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우, SDI, 현대차, 네이버, 기아, 포스콜딩스,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불산, KB, 구명 등이 상위 15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340조에서 350조의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제는 5만 5천원 부근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준비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닉스를 넘어서서 2위가 되었는데 100조 규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로직스가 3위, 2위였던 SK이닉스가 4위로 좀 물러났습니다. 56조까지 내려왔죠. 그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60조, 70조까지 갔다가 지금 29조, 30조 이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도 23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약 30% 많게는 50%에서 80%까지도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에서 10조 기업이 코스닥 15위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위가 셀트리온에스케어, 2위가 에코프로비엠, 3위가 LNF.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2차전지의 약진입니다. 코스닥의 기업들이 제약바이오로 가든지 게임, 엔터 쪽이 주도였는데 어느 순간 실질적으로 턴우라운드가 되고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22년도입니다. 셀트리온에스케어가 계속해서 1등을 지키면서 어느 순간 에코프로비엠이 1등의 자리를 넘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청구조는 9조 5천억 정도, 가끔씩은 1, 2위에 대한 탈환도 기대되고 있고 3위 LNF 같은 경우는 6조 6천억 정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8만 3,700원까지 됐죠. 그리고 HLB, 카카오게임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 건강에 대한 욕구겠죠.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에코프로, 셀트리온제약, 펄어비스, 스트리드래곤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T로는 리노공업이 유일하게 12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오스템인플라인트. 그러니까 12와 14위 빼놓고는 엔터게임, 교육, 2차전지. 교육이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엔터게임, 제약, 2차전지 쪽이 거의 다 코스탄은 장악을 하고 있다. 여기는 상위권들이 계속해서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번 타겟은 파이의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타겟 정책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은 시장이 많이 좀 위기였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자료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환율 이해하기 전에 아래 하단에 노란톡 채널 보이시죠? QR코드로 문자샵 3772 딱 찍으시면 참여 가능하시고 이 아재 관련된 자료들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말미의 끝에 부분에서는 퀴즈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퀴즈를 이렇게 풀면 추첨을 통할 겁니다. 그래서 황주명 저서죠. 선물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어려울수록 저는 공부를 하고 자료를 잘 분석하고 진행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결실에는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이러한 저러한 사연들로 사실 종목들이 좀 좋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코스피에 대한 전체적 지수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자점을 지키고 시장을 이겨내고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2300에서 285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 내년도에 기대되는 것이 좀 지배적입니다. 물론 어떤 우려감에 대해서는 2100까지도 가고 1800까지도 간다는 우려감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리포트는 3000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갖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도 있지만 제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2300에서 2850 정도 그러니까 상하단에 대한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변동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 칫값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주식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시장에 대한 루틴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700에서 900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한 30%.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위아래 변동폭이 한 20% 정도 코스피가 나올 것 같고 코스닥이 한 30% 정도 변동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재고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 거의 이제 저점 구간에 도입을 했고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코스피가 이제는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낙폭되었던 IT주들에 대한 실적 터너라운드와 재고 물량 소진이 필요할 거고 그 재고 물량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2, 3분기 때 정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올 거고 1분기 때 재고에 대한 출회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죽었던 엔터라든지 게임 요즘 공연장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공연장이 값이라고 하니 그 공연장에 대한 기대치들이나 성장성, 모멘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히든 종목은 무엇이냐? 주시가 이제 히든 종목 들어갑니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제가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채널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방송 끝에 또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풀면은 추첨을 통해서 또 저서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좋은 결혈값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든 종목도 이제 코스피 상위 15위와 코스닥 상위 15위 중에 한 3개 정도만 시장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첨을 보았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 SK하닉스죠. 천하 SK하닉스가 어쩐 일인가요? 4분기 적자 전망과 재고가 지금 쌓여 있어서 턴즈라운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15만 원까지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을 했다. 거침없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SK하닉스 그리고 그 외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1, 2등은 고정된 상황에서 3등과 4등과 5등과의 싸움이었는데 4분기 적자가 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턴즈라운드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관점일 것 같은데 지금 7만 원, 8만 원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슬슬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지지대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월봉입니다. 6만 원에서 원래 9만 원 박스 꺼냈던 종목입니다. 6만 원에서 9만 원인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SK하닉스에서 만약에 1분기 때 재고가 줄고 다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의 디렘의 증가 수요와 지금 어쨌든간 CPU가 바뀌게 되면서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만 원에서 9만 원이면 약 10, 그 중간 값은 7만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7만 5천 원 정도의 어떤 기대치 값들에 대한 값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7만 7천 원 근처에서는 조금씩 내년도는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죠.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이 주식을 추격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삼성 SDI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배 이상의 대시세 상승을 만드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역발상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또 좋은 결실에 대한 원칙들도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제가 16만 원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이죠. 1위 기업이라는 것, 특히 이제 성장성이 있는 1위 기업, 안정성이 있는 1위 기업보다는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항상 테마를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적인 그림에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코스피 15의 베스트 15, 코스닥 베스트 15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산업 공부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성장성이 받쳐준다면 그 회사는 앞으로 돌진할 것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면 그 회사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체크해드리는 부분은 자료들을 공부하시고 특히 빠른 테마들 이차연지나 메타버스나 제약바이오나 UAM이나 등등등의 테마들을 잘 포착하셔봐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은 오픈... 여기죠. 그래서 다 무료로 오픈해 놓고 있으니까 노란톡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문자로 3377을 보내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십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퀴즈를 내니까 퀴즈를 잘 맞추시면 여러분들도 도움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항상 좀 비견이 많이 돼요. 근데 네이버가 어쨌든 1위 검색 사이트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1위 검색보다는 1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쓰이는 어떤 문자 같은 그런 서비스 마음에서 좀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요즘에 또 핫한 게 뭐냐면 웹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들 있죠. 요즘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플랫폼 1위 업체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연결되었는지 나도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거 외에도 웹소설에서 진행이 된 거고 웹툰에서는 약한 영웅 이런 것들이 다 네이버를 통해서 원작이 된 거죠. 이런 어떠한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청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비교 상황에서 지금 저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한 18만 원, 1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으면 되죠. 그럼 약 2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하면 15, 16만 원부터는 접근 가능하죠. 과거에 2016년, 17년, 18년, 19년, 15년, 14년까지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루하게 올라왔다가 오히려 19년도에 비대면 이슈와 함께 쫙 올라갔던 거죠. 우리 주가가 지금은 다시 원정 구간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크게 손해보거나 또 리스크하거나 이런 부분들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가 월봉 지지대 구간에 왔을 때 매매하는 전략은 크게 안 이룰 수 있다. 물론 과거에 대마불사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큰 기업은 죽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접근한다면 다양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었는데 지금 당장 삶과 어떤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생계와 관련돼서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 결국은 회사에 대한 리스크들이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잘 가다가 무너진 종목들도 많죠. 자, 카코게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NFT 시장도 공략해 보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시장이 많이 좀 침체를 겪게 돼요. 침체를 겪게 되면서 좀 아쉬움과 그 다음에 또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게임은 개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발행사가 있습니다. 퍼블리싱, 발행하다, 출간하다. 이 두 개를 동시합니다. 그래서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에서 한 11만 원까지 주가가 붕 떴어요. 그리고 다시 3만 4천 원까지 주가가 하락합니다. 3분의 1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자, 3분의 1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오딘이라는 게임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지만 아쉬움이 많았다는 거죠. 왜? 어쨌든 간 퍼블리싱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리싱 쪽에서는 개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없어지고 유통만 잘해주면서 유통으로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카카오라는 거는 앞서 이제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양대 3명인데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나 NFT 게임의 가격이 NFT 가격이나 혹은 어떤 그런 부분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원래는 한 4만원에서 6만원대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4만원에서 6만원대에 움직였던 종목이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9만원까지 가긴 했지만 약 20년부터 21년까지 거의 4만원에서 6만원 그러니까 약 5만원 정도에는 주가가 고착되어 있었던 종목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탈피를 하고 나서 약 1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5만원 부근 4만원, 5만원이 한 중간값 정도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5만원, 4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왜? 어쨌든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플랫폼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드 플랫폼 요즘에는요. 결국은 얼만큼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의 관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SKI닉스는 어떻게 보면 너머2입니다. 3만원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반도체 특수성으로 볼 때는 또 1위가 될 수 있는 혹은 또 굉장히 카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업체고 네이버랑 카카오게임즈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성장의 주도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의 악화와 단기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터너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책도 만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들이 제가 이게 기본적인 차트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거 현재 시장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들 자체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채널로 추가 가능하신 로직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신 분들 하나에서 방송 말미에서 제가 이제 퀴즈를 풀면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또 직접 저서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최종적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시장 자체가 뜻대로 되지 않고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우려감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추세 하락이 있었죠.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빠르게 내려온 만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러시아라는 우크라이라라는 국지적인 위기감 속에서 급락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터지고 터지고 하락하고 하락해서 지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2년 만에 하락할 것을 좀 빠르게 단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그 23년에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지루함에 대한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 분명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는 성공의 기폭제로 이 23년의 한 해를 맞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될 거는 오늘도 강의를 드렸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보를 돌파할 수 없는 어떤 박스권 상황에서 정말 시장에서 과하게 낙폭되었거나 단기적인 산업의 악재로서 위기를 맞았던 기업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계속 내려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지루하지만 언제든지 기대해 볼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주시장이 열릴 것이다. 주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항상 고민하고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도종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그러면서 곱게 꽃을 피었나니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련과 고통이 잘 버텨내면 과일이 잘 빨갛게 익듯이 그리고 꽃이 환하게 익듯이 여러분들의 수익이 23년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고요. A부터 Z까지 주시가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